1. 이동수, 변화수 2. 이동수, 변화수 올해는 이동수, 변화수가 들어온다. 뭔가 내가 생일을 하던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? 네, 그래서 코로나 때 제가 간호조무사 공부를 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진짜 힘겹게 1년 공부해서 땄거든요. 그런데 이제 보면 병원이 진짜 많은데 저처럼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고 병움도 잘 없고 하니까 직장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4개월, 여기서 4개월, 한 곳에서 2개월 아무튼 그렇게 많이 네, 왜냐하면 한 병원에 들어가면 적어도 5년씩 있어야 하는데 나이가 많고 경험이 없으니까 알바로만 써주고 그렇게 정직원으로 안 됐거든요. 네, 그래서 지금 이제 쉬고 있는데 제가 저기 피부 미용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그러거든요. 피부 미용 학원 다닌 지도 지금 한 3개월 됐어요. 12월 10일 날 또 시험 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있으니까 피부 미용 자격증을 따서 이 자격증 2개로 피부과 병원에 취직하고 싶거든요. 피부과 성형외과. 왜 자꾸 병원만 생각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, 혹시? 그 조무사 자격증을 땄으니까? 네, 그리고 저기 제가 이제 피아노 학원 하면서 애들 갈키고 저 연주하고 그렇게만 살았는데 출근을 하니까 되게 행복하고 좋더라고요. 그리고 저기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닝계류를 놀지 알거든요. 저 배웠거든요.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닝계류를 봉사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진짜 신기하고 또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. 제 친구들한테 한 번씩 놔주면 힘이 불끈불끈 난대요. 진짜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맞아도 뭐 모른다는데 그러면 제 마음이 진짜 기쁘고 좋아요. 저는 제 팔에 못 놓으니까 저는 못 맞거든요. 뭔가 뿌듯함 이런 게 오는구나. 네, 그리고 이제 저기 피아노 학원 할 때는 제가 사장이니까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. 적자 나오면 안 되잖아요. 이제 그런 저기 그런 스트레스가 좀 크잖아요. 학생을 이뻐해 가면서 가르쳤는데 진짜 끊고 갈 때는 저게 얄전해서 엄마가 오늘부터 여기 끊으래요. 그러면서 가거든요. 애들이니까. 그러면 학원 그만 다니는 사람들은 미련 없이 이제 다른 학원으로 가는데 저는 걔랑 이렇게 지냈던 그 추억들 뭐 막 그런 걸로 인해서 제 가슴이 학생 하나 나갈 때마다 한 2주간은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다시는 하고 싶지요. 안 하고 싶구나. 네, 그것 때문에. 애들이 끊고 미련 없이 가요. 그래서 또 가가지고 다른 학원 가서 막 제 욕하고 그게 불만이 있어서 가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근데 지금 병원 쪽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계속 자리를 못 잡고 이동을 하셔야 된다고 보인단 말이야. 이제 엄마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나이가 이래서 그런지 맞아. 나이 탓이야. 너무 늦게 무엇을 시작하신 게 진짜 맞아. 근데 지금 뭐 피부 미용 생각해보고 있어요.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 엄마. 생각해본 게 아니라 지금 자격증 뭐 시험도 앞두고 있고 그걸로 또 엄마 장사를 하는 게 난 차라리 나은 것 같아. 왜냐하면 병원을 이동을 하고 뭐 피부 미용 자격증을 따갖고 성형외과나 이런 데 들어간다 한들 성형외과는 진짜 힘드실 거고 들어가니까 문턱이 굉장히 높을 거고 그거를 병원에서 써먹는 거라고 해봤자 이게 음 또 잠깐 있는 그런 자리 있잖아. 네. 정직원이 아니라 또 돌게 되고 안에서 그냥 관리만 해주고 이런 식이 또 돼버리고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엄마가 자격증을 따서 조그맣게라도 엄마 장사를 하면서 뭐 피부 미용을 하던 그게 낫다는 거야. 왜냐하면 계속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. 왜냐? 나이 탓도 진짜 있어 엄마. 이거는 엄마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야.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 병원도 어느 병원이나 20대 30대 40대 등 너무 넘쳐나고 너무 많아. 근데 엄마 나이 58에 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피부 미용사 그 자격증까지 딴다 한들 병원에서 원하는 나이대는 분명히 있어. 그래서 계속 돌게 되는 거야. 그게 엄마가 못해서가 절대 아니에요. 대략 동네 병원은 대략 동네 병원은 나이가 좀 있으면서 손님들한테 환자들한테 차근차근하게 굴고 이걸 더 좋아할 수 있는데 나이를 생각을 아예 안하는 병원은 솔직히 없다 소리가 나와요. 그래서 나이가 한 살 뭐 내년 가면 59이 되시잖아. 네. 그러면은 병원의 문턱이 더 힘들어져. 아니 근데 저기 피부과 병력이 지금 8개월이 있어서요. 그 8개월에 네. 안 된다는 거예요. 결국은. 왜냐하면은 20대 애들 30대 애들이 경력이 막 10년씩 된 애들이 있대. 그러면은 엄마가 병원장이라고 생각해봐. 엄마를 채용을 하겠어. 그 아이들을 채용하겠어. 엄마의 경력은 단지 8개월 뿐이야. 그리고 나이가 58이래요. 내년에는 59이래요. 근데 20대 때 시작한 애들이 지금 30이 됐다고 치자. 엄마가 경력이 10년이래요. 나이 30밖에 안 됐네. 누굴 뽑을 것 같아. 이해하셨죠. 그러니까 엄마가 절대 못해서 전혀 아니에요. 단지 어 너무 늦게 시작하셨다. 근데 또 거기서 오는 성취감들이 또 있대. 그러니까 엄마는 재미가 있어 막. 근데 미련을 못하고 있었어요. 결국은 나이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. 네. 왜 노래 중에서는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막 이러잖아. 근데 그렇다. 사회생활은 안 그렇다. 엄마. 어. 그리고 어디 가서 알바를 하더라도 채용 공고가 나오더라도 몇 살부터 몇 살까지. 이거 따지는 데 있거든. 네. 엄마가 절대 못해서가 아니라 늦게나마 어떤 보람적이고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다치고 이런 마음들이 지금이라는 거에서 성취감이 또 오고 그게 너무나 재미는 있겠지만 너무 늦었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나이 때문에 벽이 생기는 거지 절대 엄마의 실력이 뭐 모자르거나 그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. 네. 음. 그래서 차라리 피부 미용 자격증을 따시면 동네에서 조그맣게라도 피부 미용 뭐 샵을 하던 그게 차라리 나아요. 맞아요. 음.